미디어유스 손우경 기자, 환경부에서 지구의 날 54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2일 코엑스에서 2024년 기후변화 주간 행사 개막을 했다.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 라는 주제 아래 행사가 진행되었다. 개막식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응원단 서포터즈 과탄노기 소속 국민응원단 넷제로 프렌즈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4월 22일 개막식은 부스체험 넷제로 프렌즈와 환경부 서포터즈의 발대식 명사강연 넷제로 프렌즈와 환경부 서포터즈의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스체험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지시케어 제로워크 챌린지 보트포어스, 보트포어스, 의한수막으로 만든 옷을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부스들이 함께했다. 명사강연은 안영환 교수 황재연 아트 디렉터 황성필 디렉터 3명이 각각 탄소중립 본실가스 감축 개념에 의해 디자인과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및 사례 그리고 국내외 공공캠페인 사례 순으로 강연을 펼쳤다. 안영환 교수는 질의 응답 시간에 국민들이 지내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전체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라며 오늘 됐다. 이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탄소중립적으로 자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개개인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들의 구매권 여러분들의 구매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기업들이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라며 국민들의 구매권 활용을 강조했다. 계속하여 두 번째 정치입니다. 정치도 우리 사회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가지고 탄소중립에 더 적극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가출 자세를 국민들의 구매권과 투표권 활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쿵냐 레스토랑지를 위촉하였고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2개의 기업과 의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후 변화주간 행사는 2024년 4월 22일 월부터 2024년 4월 28일 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다. 개막 행사는 4월 22일 23일 이틀 진행된다. 4월 23일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 간담 액밤 대응 기술 전문가 협의체 회의 기후자금 국제심포지엄 녹색건축 미래 포럼 등 다양한 회의와 발표가 진행된다. 이런 다양한 환경 행사를 통해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서 한국이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